늦은 밤, 혼자 귀가하는 당신 혹시 모를 위험에 불안해지나요? 강서 안심기가 스카우트가 안전하게 집 앞까지 동행해드립니다 당신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강서 안심기가 스카우트 안심기가 스카우트,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늦은 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기가 스카우트가 도보로 동행하여 집 앞까지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중이며 사업구역 하곡동 전체, 공항동, 방화동 전체로 총 11개 동입니다 이용 대상은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1인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 안심히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스카우트에서 장소, 시간 선택 후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외에도 귀가 모니터링, 안심기가 택시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강서구 안심기가 스카우트와 함께라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귀가길 걱정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예약하시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tablespoons 집 공항 Material 인 둘 가 촬영